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일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도 권력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냥 과거의 이런 모든 것을 덮고 힘을 모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딴판에 주장을 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 그가 혹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지 않는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적절한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탄핵의 기치를 높게 들었던 야당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많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그런 일이 있었던가 보다라고 여길 때하고 자세히 알 때는 입장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두 가지의 서로 상충된 의견들은 마치 하얗고와 같아서 그냥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야당 측에서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 소속된 김용판 의원이 4월 28일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과물탄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과물탄계라는 사자성어는 잘못했으면 수정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김용판 의원은 과거에 서울경찰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2년도 국정은 댓글사건 수사로 축소, 은폐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심적, 경제적 압박을 많이 받았고 또 비용도 크게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장이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총장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바가 있습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영진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아주 강도 높게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적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고 또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야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다친 야권 인사가 너무 많은 사실도 묵과할 수가 없다. 그가 앞으로 야권 대권 주자로 나서기를 원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 수사와 그 이후에 전 정권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신의 입장 발표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마 이 같은 야당 측의 한 의원의 주장에 동감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공병호 tbs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가 시작되는 점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명쾌한 그런 해명과 유감 그리고 또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가 반드시 선행 조건이 돼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의견도 평평히 맞서는 모습입니다. S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다가 보면 고의가 아닌 실수나 착오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그가 대권고지의 첫 실험대에 오르는 것을 뜻한다. 그 답은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나이답게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남다답지 않는가 이렇게 한 시민이 충고합니다. 또 다른 시민 Y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그의 직책에서 그의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난데없이 무엇을 사과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시민 J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무선무선 탄핵을 사실상 완선시킨 주범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도 행사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한나라의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포성줄을 묶어서 포토라인에 세운 폭거는 훗날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치적 만행이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가장 먼저 지금까지 거론한 그런 문제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사를 정리하거나 과거사를 해결함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과연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리기에는 그 사건을 알면 알수록 너무 큰 사건이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그런 국민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그런 설명과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것은 사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용서할 수 있겠지만 탄핵을 단행한 국회의원들이나 그다음에 그 당시에 특검이나 또 특검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해서 수사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가 대권 후보로 나선다면 더더욱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사실 여부를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문제조차도 하나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또 그런 정도의 추진력이 없다면 아예 정치고지에 도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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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